먼저 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분들과 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포토타임 시간이고요. 손 한 번 들어주시고 왼쪽, 오른쪽 많은 분들이 계셔서 광양을 주문으로 보시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골프 스윙 한 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골프 스윙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클럽이 있다 생각하시고 고맙습니다. 나이스 샷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오늘 이글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 포토타임 함께하고 있는데 기자분들 혹시나 원하시는 포토타임 있으면 한 가지만 더 포토타임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자연스럽게 또 시선을 다 옮겨주셔서 하트도 해주시네요. 오른쪽 거요. 이건 팬 여러분들께 드리는 하트에요. 팬 여러분들께.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필리핀 곳곳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등신대에 사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석씨가 직접 사인을 담아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로 와. 어느 쪽에 할까요? 왼쪽 가슴에. 왼쪽 가슴에. 네. 많은 분들께서 매장에 방문하실 때마다 유현석씨와 함께 또 포토타임을 해주실건데 바로 이 쌓이 담긴 대신대가 여러분들 같이 드릴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고맙습니다. 네. 아. 흐뭇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텐데 유현석씨가 직접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PGA투어 LPGA 고프웨어 모델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하이브리드 테크 제품 출시 기념해서 이렇게 팬사인회 하게 되었는데요. 아.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사인회여가지고 너무 반가운 운동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아. 요즘 가을 맞이해서 정말 어. 호프치기 너무 좋은 계절이라 저도 이제 촬영 뜸틈이 어. 피게이 투어 옷 입고 예. 라운딩도 나가곤 하는데 소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피게이 투어 옷을 입으면 마치 프로가 된 것 같이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더 스코어도 좋아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으로도 피게이 투어 LPJ 골프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어. 촬영 열심히 해서 조만간 좋은 작품으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분 한 분 되면서 사인회 잘 진행하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사인회를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현석 씨가 마치 이제 프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의 PGA 투어 LPJ 골프에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사인은 모든 분들의 마음을 받아서 사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회 참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실 사인은 이제 유현석 씨가 방금 이제 사인을 마치 어 사인제에 담긴 사인과 같은 예 사인 아마 전해드릴 것 같아요. 오늘 사인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인해드립니다. DJ 투어 LPJ 골프에요 가이브리텍 출시기념을 함께하고 있는 모델 유현석 씨의 팬사인에 포토타임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인회가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요 어 스마트폰 사진기 공유 내륙 유현석 씨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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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